음악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렌드장입니다 또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또 한번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금요일인데 금요일은 신나게 즐겁게 그렇게 보내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요일이니까 불타는 금요일 요즘은 계속 물을 타가지고 좀 짜증이 났었는데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오를 때도 있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항상 여러분 꾸주삼호 하시고 뭐가 나가세요 뭐가 나가다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매도 투자 회사 중에 하나가 누구냐 키니코스 어소시에이트의 짐 체노스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 키니코스 어소시에이트 이름도 참 그렇네요 하여튼 이 회장이 다음 공매도 타깃으로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라이브 네이션 이런 기업을 찍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공매도만 전문적으로 공매도 이 공매도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도 참 특이하죠 공매도 이런 사람들이 국내 와가지고 국내 기업 공매도 때리기 시작하면 아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눈물 납니다 눈물 나 그래서 미국의 그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짐 체노스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2022년 포브스 아이콘 클라스트 서밋에 참석을 했는데 그가 다음 타깃으로 베팅한 주식이 라이브 네이션이다 라이브 네이션 뭐 이런 기업이 있는가 봐요 라이브 네이션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포브스의 그 아이콘 클라스트 서밋은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경제 시장 투자 전략 뭐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행사야 토론 토론하는 행사다 그래서 차세대 그 빅 쇼트죠 라운드 원 이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진행된 그 세션에서 짐 체노스가 그래요 라이브 네이션은 밈 주식 투자 열풍 재개와 과도한 고평가의 그런 불길한 조합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해요 그래서 공매도자는 12개월 선행 조정 영업이익의 한 18배 정도에서 거래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네이션은 60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다네요 60배 그래서 이것은 단지 과도하게 비싼 주식일 뿐 대단한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짐 회장이 그래요 라이브 네이션의 콘서트 수익 대부분이 베이비붐 X 세대로부터 나오는데 그들은 롤링스톤스의 48번째 마지막 콘서트 투어를 보기 위해서 300달러 400달러 500달러 이렇게 지불하는 사람들이라고 비꼬아요 그래서 엉성한 사업 모델로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야 엉성한 사업 모델 그래서 라이브 네이션이 코로나 이전에는 돈도 벌지 못했다 평가를 합니다 그는 그래요 라이브 네이션 주가가 올 때 36% 이상 하락을 했지만 쉽게 50% 더 하락할 수 있다면서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그래서 이제 한편 라이브 네이션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이 사업 부분이 크게 콘서트 부분하고 티켓 아티스트 네이션 스폰서 광고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를 가지고 이 친구가 공매치겠다 뭐 그런 것 같아요 해가지고 주가를 더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런 공매도 회사라는 기업들이 보면은 등골 빼먹는 일종의 기업 양아치들이랑 같이 보통 개미들도 상당히 좀 힘들어지겠습니다 기업의 그 오너들도 참 힘들겠죠 공매도 우리도 좀 심각하지만은 공매도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외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주 궐 때리는 그런 기업 회장이라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잠시 한번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한때 우리 테라 테라 루나 폭락 상태 있었죠 테라 코인 쪽에 테라 루나 이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그 권도영씨인가 이분과 테라 폼렉스 대표 이 대표가 권 대표가 컨퍼런스를 들고 해명할 기회를 마련하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루나 사태에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이 권 대표가 자신의 트위트를 통해 가지고 그 미트업 미트업이란 미트, 미트업인데 이런 미트업이나 컨퍼런스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것이다 전 세계 경찰과 검찰들의 참석을 환영한다 환영하는 게 아니라 잡혀갈 것 같은데 이러면은 하여튼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헛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다 거짓을 퍼뜨리는 이들을 VIP로 초대한다면서 그들을 위해서 비행기표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비꼬았어요 이어서 정치적인 이유로 완전한 헛소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비꼬집었는데 또 국가와 그 재산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외국의 재판 관할 건에 따르지 않는다는 뜻의 주권 면제도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까지 보니까 싱가포르 쪽에 치과하던 권 대표가 두바이를 경유해가지고 유럽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현재 알려졌다고 합니다 도망가는 건가? 지난달에 테러 사태 이후에 이례적으로 공개 팟캐스트 방송 여행 전 출연하면서 일각의 수는 주장하는 자신을 둘러싼 도피설과 자산동결설에 대해 부정하기도 해요 다만 그 해당 방송을 통해서도 내가 위치한 곳이 어디인지 대해 추측이 난무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도피 행각을 현재 이어가는 모양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전날 3일 검찰은 권 대표가 루나코인의 시세를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고 발표하면서 권 대표가 트위터를 통해가지고 공개 반박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 현재 서울 남부지검에 금융, 증권, 범죄, 합동, 수산안이 있어요 권 대표가 테라폼랩스죠 테라폼랩스 직원하고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시세 조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합수단에 따르니깐 권 대표가 해당 직원에게 테라의 시세를 조정하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현재 알려졌다고 합니다 내가 볼 때는 빨리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체포를 하든지 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당당하면은 뭐 유럽이나 어디로 도망갈 게 아니라 국내에 돌아와가지고 따뜻하게 자기가 그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현 상황에 대해서 어필하고 설명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굳이 유럽이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도망갈 필요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경찰, 검찰한테 비행기표 줘가지고 한다는 것도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아니라 당당해야죠 따뜻하면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이 장면 친구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고 이렇게 한 건지 참 안타까워요 하여튼 그로 인해가지고 수많은 지금 우리 코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지금 시달리고 있고요 좀 피눈물 흘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절대로 코인 같은 거 함부로 투자하지 마세요 뭐 비트코인도 좋다 좋다 하더라도 모르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모르면 하지 마세요 코인 같은 거 절대 얼씽거리지 마라 그냥 우리가 보이는 기업 우리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 발굴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뭐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실체도 없는 이런 코인 같은 데 투자해가지고 쪽박 차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예정 tämä 예정 예정 감사합니다.